8살짜리 애기를 물어 뜯은 강아지가 있다네요 글마 몽따주에요 안락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온순하다는 이유로 동물 단체에서 안락사는 합당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해갖고 이게 좀 약간 논란이 생긴 것 같아요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을 물어 뜯었대요 일마가 살처분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었는데 검찰이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대요 그리고 동물 단체가 개를 희생시키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고 얘기를 했대요 사람을 공격하는 짐승은 너무 잔인한 얘기인가요? 죽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식이 물렸다고 생각을 해보면 강아지한테 물리면 사람 피부가 되게 약하잖아요 말랑말랑하고 그쵸? 그러면 그 흉터가 흉이 지고 약도 발라야 되고 또 8살 애기면은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도 남을텐데 자기 애가 아니라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동물 단체는? 동물 단체는 왜 이러는 걸까요? 사람보다 동물을 더 우선시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말이죠 이 강아지가 선택적으로 그렇게 조그만 애를 보고 분노해서 갑자기 물어 뜯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딱 보니까 얘 좀 착하네 사람도 실수하는데 동물도 실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좀 안락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라나요? 그 8살짜리 애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어쩜 이런 판단을 내렸을지 좀 의아하네요 그리고 목줄 제대로 안 채우고 엘리베이터 내에서 목줄 제대로 안 채워가지고 목줄 빼기도 하고 그런 거 보고 아파트 주민이 목줄 왜 제대로 안 채우냐고 얘기했다가 그 아파트 주민 할아버지를 밀쳐가지고 할아버지가 엘리베이터 밖으로 엘리베이터 문 열렸을 때 밀쳐가지고 넘어지면서 다쳤었다는 이런 소식도 있었어요 찾아보세요 랄프씨 이런 일도 있는데 강아지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견주가 좀 개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봤을 때만 내 새끼고 이쁘고 우리 강아지 안 물어요 우리 강아지 착해요 할 뿐이지 남의 눈에는 강아지 크기가 어쨌건 동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강아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니는 것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한테 꼬투리 잡는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이런 일들이 좀 없어져야 되는데 견주들이 좀 너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을 욕보이는 그런 견주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옛날 사건인가요? 모르겠어 내가 어디선가 봤어 그런데 우리 카페에서 본 건지 어디서 본 건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지들 좀 말지 그러지들 좀 말지 저도 이거 보고 굉장히 어이없더라고요 게목줄 때문에 60대 남성 중퇴 YTN에서 40대 남자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였대요 엘베 안에서 게목줄 채우라고 요구하는 이웃주민 B씨 64살이신데 주먹으로 아 주먹이 아니라 두 손으로 거세게 밀쳤는데 엘베 밖으로 밀려나가지고 쓰러지면서 머리뼈가 부러지고 뇌출혈이 일어났었대요 응급치료를 받았는데 의식 잃고 인공호흡기 의지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래서 A씨의 출국을 정지시키고 폭행치상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경찰 조사에서 동거 여성의 몸이 좋지 않은데 B씨가 계속 항의해서 떨쳐내려고 밀쳤다고 그게... 그게... 그게 변명이 되나요? 영상도 제가 봤었는데 미친놈 같더라고요 엘베 안에서 목줄을 풀어버리던데요 견주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걸리는 소식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정신병 있는 30대 딸 흉기로 부모를 살해 귀신이 시켰다고 진술했다고 정신병을 알아온 30대 딸이 있는데 정신병을 알아온 30대 딸이 있는데 약간 그런 병인가? 조현병 이런 걸로 아나? 조현병 이런 걸로 아나? 참... 한참 웃다가 귀신이 시켰다고 그런 취지의 진술을 했대요 아... 요즘 뭐 칼부림도 많이 일어나고 흉흉한 그런 소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참...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불 밖은 참 위험한 것 같아요 그죠? 사건 사고가...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있었어요 제가 봤던 기사 중에서 20대 남성이었는데 아빠랑 뭔가... 뭐 싸웠었나? 뭐 그래가지고 아빠를 죽이고 그러고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그것도 기사 한번 갖고 와볼래요? 네 넷플릭스 넷플릭스 보면서 이틀인가 집에서 있다가 런 때렸대요 그러다가 잡혔는데 아빠가 죽고 나서 아빠를 이불로 덮어놓고 그러고 집에서 배달음식 시켜먹고 그랬대요 참... 천인공로할 그런 일들이 요즘 진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섭습니다 눈 마주쳤다고 뭐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사람 목숨을 어? 가지고 이렇게 하질 않나 참... 음... 음... 아 그 배달시켜봐온거 아니에요 여자친구래요 아 그 여자친구였나? 아니 아버지 그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흠흠흠 음... 음... 기사를 제가 봤었던 것 같은데 너무 많아갖고 이게 여자친구고 사례고요 뒤섞인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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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랑 동거하다가 여자친구랑 동거하는데 남자가 약간 좀 그거지 능력도 없고 밖에 나가서 일도 하지 않고 여자친구한테 기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잔소리했다고 그 잔소리 때문에 빡쳐갖고 그렇게 했었다고 예 맞죠? 말다툼 말다툼 끝에 여친을 살해하고 시신을 옆에 두고 며칠째 끼니와 술을 먹으면서 지낸 것으로 예 가족이 며칠째 제 딸이 연락이 안된다고 신고했는데 그래서 오피스텔로 출동했는데 술 취해가지고 남자친구가 시신 옆에서 횡설수술하고 있었다고 이것뿐만이 하나 또 있었어요 엄마가 이거는 약간 그 영화 그... 강철중이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 30대... 아 40대 남자였나 30대 남자였나 이것도 찾아보세요 엄마 살해하고 사고를 위장한 거예요? 아니지 엄마가 그... 도망갔는데 그러니까 엄마 살해하고 도망갔는데 엄마가 죽어갈 때 아들한테 어... 옷 갈아입고 나가라고 얘기했다고 예 공공해적1 보시면은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예 극중에 악역이 그... 손톱이 빠졌는데 그 손톱을 엄마가 먹어갖고 증거인멸하려고 그랬었던 거 예 존나 슬프죠 이거네요 이거 링크 줘봐요 네 와... 아들에게 살해된 어머니 마지막 말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 참... 직장도 안 다니고 잦은 음주를 한다는 이유로 엄마랑 갈등이 있었는데 사건 당일에도 술 취해가지고 방 안에서 TV 보는데 엄마가 아... 뭐라도 좀 해라 뭐라도 좀 해라 뭐라도 좀 해봐 아이... 잔소리 그만하세요 이러면서 뭐 어... 나무 의자로 수차례 어머니를 가격하고 바닥에 쓰러지는데 거기다 또 흉기를 휘둘렸다고 아... 참... 지역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특히나 이런 일들이 더 막 계속 생겨서 너무 흉흉한 것 같습니다 가족들끼리도 참...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을 봤어요 그냥... 그... 그냥... 스트리머 오킹씨? 예... 스트리머 오킹 아저씨가 이렇게 무릎춤 추는 거를 사촌들 앞에서 명절땐가? 저런 지방세들도 못 죽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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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 저... 쇼츠잖아 봤는데 댓글이 너무 어... 어... 이 댓글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 나이 들고 알게 됐다 저런 가정의 분위기를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지를 어... 그쵸 해우아 그거 해봐 이거 진짜임 요즘 저런 분위기 가정 쉽게 못본다고 고음... 어...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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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갑시다 쿠팡에서 사람을 아주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했네요 폭염이었잖아요 3명이 실려갔대요 근데 쿠팡에서 가짜 에어컨을 들고 50km를 시위했다고 무슨 일이냐 물류센터에 에어컨 설치를 요구해온 쿠팡 노조가 회사의 자신들의 요구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에어컨 로켓 배송 행진에 나섰다 모형 에어컨을 들고 나흘간 동탄물류센터까지 50km를 도보하며 물류센터에서 일하는데 여름에 에어컨도 안 들고 그냥 큰 선풍기만 있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진 않죠 근본적으로 이게 여름에는 존나 덥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굉장히 더운 바람이 오는데 땀은 계속 나고 흐르고 있는데 게다가 엄청 얼마나 습할 거야 거기서 진짜 빡세게 노동을 하고 있는데 에어컨 바람도 안 나와버리면 쿠팡 노조는 물류센터에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쿠팡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류센터 내에서 일괄적으로 산업용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대형 천장 실링팬 에어 서큘레이터 등을 설치했다 층마다 에어컨이 있는 휴게실도 운영 중이다 얼린 생수와 아이스크림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물류센터 곳곳에도 정수기 수천 대를 배치했다 폭염 대책을 실행, 치행 중이라고 나름대로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은 일하는 환경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고 싶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그도 그럴만한 게 저는 조금 노동자분들의 편을 들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일을 하고 있을 때 시원해야지 이 일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잠깐 에어컨 바람 쐬면서 쉬고 땀 닦고 땀 말리고 시원한 물 먹고 다시 나가서 일하러 다시 가서 하면 어차피 똑같아요 일의 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일하는 환경 내에서 에어컨을 틀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저도 뭐 제가 일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요즘 같은 날씨에 바이크 타고 나가면 땀이 미친듯이 나거든요 그 땀이 미친듯이 나는데 잠깐 쉬고 에어컨 바람 쐬고 밥 먹고 음료수 마시고 이렇게 있다고 해서 그게 막 큰 도움은 안 돼요 결국 다시 더워지거든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왜 노동자 편에 안 서고 쿠팡 편에 서세요? 저는 이 노동자들이 너무 불쌍한데요? 아이고 우리 또 고린도가 또 100,000개를 누구야? 이론상 1 콜렉트 코리 아 02 이거 저기 아 진짜 개 짜증난다 별풍선 1,000개 터져가지고 지금 중요한 순간에 02 9, 2, 5, 0 공중전화에서 지금 전화한 것 같아요 공중전화에서 지금 전화한 것 같아요 노원고 사는 고빠가 장난정화 하지마라 음 얘도 태어났을 땐 그래도 부모님한테 엄청 축복받고 나름대로 내 자식이 잘 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나이를 처먹고 사람 구시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개 인터넷방송 BJ한테 장난전화나 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고 왜 이렇게 살까요? 음 100개 감사함이 넘어왔습니다 음 자기 악가림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새끼 같은데 예 이 시간에 공중전화로 전화한다는게 너무 저는 소름이 돋네요 지금 흥분해가지고 자기 언급해 주니까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이거 봐요 타인은 지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장난전화 하시는 분 예 아 계속한다 이거 지금 계속 지속되는데 자신의 시간을 이렇게 헛되이 쓰지 마세요 예 삶은 유한한 겁니다 받으면 뭐해 전화 끊어버릴 텐데 형 새벽 1시 반에 저러고 있는 인생 그냥 안타깝게 봐줘 음 계속 한다 또 한다 1541 콜렉트 폴입니다 상대방을 확인하세요 통화료는 60초당 167원입니다 계속 통화를 원하시면 아무 숫자나 눌러주세요 방송소리 꺼 하 하 하 하 이거를 잡으려면 잡을 수가 있어요 공이 112에 전화를 해갖고 내가 지금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이고 개인사업자인데 내가 지금 방송하는데 크게 방해를 받고 있다 어 CCTV 회로에 다 찍혀요 그 시간대에 어 위치 다 뜰텐데 에 네 이 이 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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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렉트콜입니다. 상대방을 확인하세요. 누가 법칙이 좀 해줘. 제발 급해. 통화료는 60초당 167원입니다. 계속 통화를 원하시면 아무 숫자나 죄송합니다. 진짜 저런 친구들이 집중하는구나. 너 꼭 성... 네 여보세요? 제가 지역번호를 먼저 넣고 거기다가 지금 112로 신고를 했거든요. 여보세요? 네네. 서울 맞죠? 아...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인데요.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자꾸 같은 번호로 공중전화에서 계속 1541 콜렉트콜로 전화를 거는 사람이 있어서 방송을 자꾸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상한 소리를 내요. 자꾸 기분 나쁜 소름 돋는 소리를 소름 돋는 소리를 자꾸 소리를 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엄청 피해가 가고 저도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피폐해지는데 이게 이게 그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번호 알려드릴게요. 그 공중전화번호 위치만 그 번호만 알려드리면 되는 거죠? 아 저는 이제 저 청라 인천 서구 청라에 있습니다. 청라 어디에까요? 네. 청라 어디에까요? 네. 청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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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한대. 출동하고 그 이거 CCTV랑 다 저기 찾아가지고 할 테니까 너는 내가 개인 사업자야. 방해하고 있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말아야지. 어? 이런 걸 이제 2022년이야. 이런 걸 이제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야. 어?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야. 넌 지금 뭐 불이 났게 도망가겠지만 CCTV에 다 찍힌다? 너 보자 아무튼 하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자꾸 방송하는데 방해를 해? 응? 짜증나게 진짜 짜증나게 진짜 치이팔 키우키우키우번 제적 장난을 치고 있냐 불쌍하다 진짜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방송을 너무 잘못했어 내가 지금 12년 동안 하 참 올해는 고소 고발을 참 많이 한다 바로 잡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이제는 이런 걸 장난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방송을 잘못해왔어 단 한 명도 안 했었잖아 그동안 살면서 바로 잡아야지 왜 그래 왜 비싼 밥 처먹고 따진 밥 처먹고 왜 그러고 살아 어? 진짜 인간이 싫다 넘어갈게요 방해하는 거죠 저는 개인사업자인데 예 나라에 세금 내고 제 수익이 다 나라에 잡혀 있는데 이렇게 방송하는 거를 방해하고 스트레스 받는 게 타 영상으로 다 남고 이런데 이게 고소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는 무슨 논리에요 영업방해죠 영업방해하고 있는 거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이 일을 하면서 에어컨 바람을 좀 쐬고 싶다라는 건데 그 휴게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음료수라든지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 놓는 그 비용이 더 저렴하겠죠 아무래도 물류센터가 제가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겠어요 일도 안 해봤지만 랄프는 가봤냐? 어떻게 생겼어? 절대 에어컨을 놀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구조가 아니야? 에어컨을 돌려면은 초대형을 투자해야 될 거예요 엄청 넓어예요 아 진짜? 네 천장이 막 한 2-30m 되고 아 진짜? 네 아 그러면 거기 완전 뻥 뚫려있는 그런 데서 그 저 그 무슨 벨트라 그러지? 이렇게 그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막 존나 많고 그런 거야? 그럼 그 기계 안에서 또 막 열기가 올라오고 그럴 텐데 얼마나 더울까? 미친듯이 덥지 거기 저거는 더울 땐거죠 어 너무 넓어서 커버가 안되나보다 아휴 지옥이구나 지옥 숨막히겠다 물류센터에 에어컨이 있는 곳은 살면서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구조상 불가능하고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면은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뭐 소비자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돈이 아닌가 싶어요 코스트코랑은 비교가 안되지 않나? 코스트코도 진짜 넓고 크지만 거기랑은 비교가 안될걸? 천장 높이가 2-30m래잖아 쿠팡 얘네들도 대갈박이 있는데 왜 그걸 설치를 안하겠어 어 1인용 에어컨 있음 요즘 선풍기 마냥 그런거 떠야든 만약 설치해야되면 아 진짜 쿠팡도 어찌할 방도가 없고 노동자분들도 너무나도 불편한 그런거 같아요 아 그렇다고 뭐 일을 안할 수도 없고 예 겨울에도 땀나는 곳이 쿠팡이다 에어컨 키다만하다 음 그러면은 그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물류센터에서 하루 일하면은 얼마 정도 받게 되나요 여러분들 하는 일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통상적으로 하는 일들을 를 봤을 때 그 노동의 가치는 하루에 노동의 가치는 얼마죠 8만원에서 9만원 10만원 정도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몇시간 이래서 받는거죠? 8시간 8시간? 시간당 10만원으로 생각하면 되는거에요?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야 진짜 고생 많이 하시네 진짜로 어 참 감사하네요 정말 그래도 싼 가격에 우리는 3년전에 10시간에서 12만원 받은 쿠팡 쿠팡 많이 시켜먹는데 그죠? 코트 시익이라니 난 진짜 이 사람들이 걱정이 돼요 진짜로 너무 감사하고 뭘 웃어 웃기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타 다음 소식 볼게요 호불호 갈리는 고기 부위들 수육이죠 수육의 비계 끝에 껍데기라고 하나요 이게 있는게 5겹살이고 이게 없는게 삼겹살이라고 얘기하던데 근데 이건 보니까 삼겹살이네요 그냥 완전 껍데기는 아닌 것 같아요 수육의 비계 비계를 말하는게 지방층 여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 껍데기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부위는 어쨌건 푹 삶아서 쪘기 때문에 흐물흐물하고요 아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구나 저게 같이 이렇게 살코기랑 어우러져서 입안에서 이렇게 신손노름을 하는 부분인데 음.. 맛알못들 같은데 족발의 콜라겐 부분 족발도 이제 두가지가 있죠 옛날식 족발 같은 경우는 차게 식혀가지고 차디찬 족발 그게 이제 지방층들이 굳어있고 그래서 콜라겐이 약간 젤리처럼 씹으면 씹을수록 어떤 담백함이 있고 그런 족발이 있고 요즘 나오는 시중에 파는 그런 족발들은 좀 따뜻하게 온기가 가득한 그런 족발을 팔죠 뜨거운 족발 그러면 이제 이런 지방층들이 완전히 흐물흐물해져가지고 그냥 흘러내릴 정도로 예 그런 족발을 파는 곳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 족발을 좀 좋아해요 예 그래가지고 좀 찬 족발을 좋아하는데 요즘 찬 족발 파는 곳이 많이 없더라구요 장충동은 아마도 찬 족발 파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닭똥집 음.. 닭똥집은 사실 뭐.. 하.. 식감이 너무 좋죠 식감도 너무 좋고 근데 닭똥집 싫어하시는 분들은 난 본 적 없어요 그냥 있으면 먹고 완전 막 환장하진 않지만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냥 그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막 선호하는 부위는 아닌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술안주로 괜찮고 예 그 소금이랑 후추랑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제 소금 닭똥집 네 많이 먹죠 저는 양념 닭똥집은 좀 별로더라구요 요즘 닭똥집 자체를 또 이렇게 튀겨요 닭똥집 튀김도 있고 그렇던데 다음 오리고기의 쫄깃한 부분 음.. 이 부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싫어하는 근데 이거는 보니까 죄다 하남자특인 것 같은데요 하남자특 예 닭껍데기 삼겹살 비계 곱창 대창 막창 돼지껍데기 쫄깃하거나 흐물흐물한 거를 그런 식감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흐물흐물한 거에 대명사는 사실 가지무침인데 가지무침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 고기류에 있는 이런 지방 흐물흐물한 거를 못 먹는다고 뒤로 빼는 그런 사람을 제가 마주하게 된다면 저는 이제 고기 불판을 갖다가 들어가지고 대가리를 후려 칠 것 같아요 프리즌의 한석규 아저씨처럼 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이 맛있고 좋은 고기를 갖다가 흐물흐물하다고 안 처먹는다니 예 닭가슴살이나 처먹을 것이지 왜 와가지고 그걸 발라내고 있고 젓가락으로 예? 이런 비행식을 분리시키고 있고 잘 처먹음 싸대기 마렵겠죠? 단톡방 생겼는데 말실수함 뭔 말이야? 넘어가 어깨에 부딪친 고교생을 64차례나 찔러 살해한 20대 징역 맞아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었는데 징역 16년 받았다 그래요 예 사람을 잔혹하게 예 60... 사회나 예 이게 뭐 자상이 엄청났겠죠 예 신체에다가 그냥 아휴... 진짜 타이는 지옥이다 예 시비가 있었나봐요 이 미성년자랑 예 스무살... 스무살인데 아휴... 나이도 창창한 놈이에요 아휴... 고교 졸업을 앞둔 학생 A군을 한 살 차이네요 예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어깨빵을 당했나봐 자기가 당한건지 자기가 치진 않았겠지 근데 뭐 자기가 당했는데 근데 이어서 편의점에서 나오다가 또 마주쳤는데 또 어깨를 부딪친 거야 예 이거는 조금 죽은 A군의 어... 고의성이 좀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이로 인해서 이 씨는 A군의 일행 4명과 시비를 벌였다고 어... 아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냥 쓱 쳐다보고 넘어갈 수 있는데 잠시만 전화 왔거든요 예 여보세요 아 네 잠시만... 아 저희 집이요? 아... 네네네 맞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예... 지금 경찰관님 저희 집으로 오신 거고 뭐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잠시만요 여러분들 예... 지금 경찰관님 저희 집으로 오신 거고 뭐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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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담사잔데요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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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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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로 계속 와요 저... 저도 이제... 녹음을 해놨는데 네... 통화한 거... 네... 8시 48분이 돼가지고 계속 오셔라니까 가만히 계산할까 아... 안 받았는데 안 받았는데 계속 오셔라니까 보통 전화 계속 온 거 사진 채증하시고 현장에서 진술드름 이어... 오... 전화만을 확인하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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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개인사업자님이랑 영업받을 해보는 걸 하신 아세요? 그런데 이제 반응도 편하더라고요. 계속 그냥 똑같이 이렇게? 네. 처음이랑 똑같이. 두 번째에 똑같은 거 같아요. 네. 아까 알려주신 거고 전화했을 때는 네. 맞지 않아요? 혹시 의심 많은 사람도 없으세요? 영어로 궁금하냐고 계시고. 그럼 지금 한 번. 네. 한 번 문화다가. 나한테 좀. 의심도는 다수. 상대를 공개하다보니까. 언어를 공개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게 좀 한 번은 아니고. 이 번호 말고도. 다른 데서부터 전화 왔었었는데. 이 사람에게 일과라는 생각은 있어요. 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네. 저는 조금씩만 듣고 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소극에. 손으로. 네. 아. 핸드폰으로 업무를 보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만약에. 어쨌든. 손님한테. 연락을 수차례하는 건가요? 저한테. 스피링하셔서. 핸드폰으로 여러가지 공부를 보시는 건데. 그래서 전화는. 너무 누구. 그 다음에. 너무 번호. 두 가지 정도. 해당이 되죠. 저희가 수사를 해봐야 알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해드릴 수 있는 건. 사건들. 네. 선생님이 지금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장점에서. 방문하셔서. 방문해서. 하는 게 조금 더 빠르기면. 저희도. 월요일이나. 그때. 접수를 지금 하시는 건 좀. 실안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난의가. 저희가. 기록은 남기는 건데. 네. 가실 때. 어떤 걸 하시는 분이. 그. Von. 시작한 것부터. 옛날. 저는 있었던 것부터. 그리고. 바닷에서. C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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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그 시간에도 내가 진짜 이 새끼 보여주면은 진짜 기겁할 거야. 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야. 이거 시발 새끼 하지마. 어? 애미 뒤진 새끼 하지마. 라고 했어. 그리고 이제 끊었어. 어? 근데 그 이후로 사과하라는 거야. 어? 나 패드립 했어. 어쩌라. 태훈아 사과해. 태훈아 사과해라. 태훈아 사과해. 시청자들이랑 같이 이렇게 정모화 해가지고 영화관에서 범죄도시 2 볼라 그랬더니 범죄도시 2 내용 스포하고 사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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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해. 태훈아 사과해 사과해. 태훈아 사과해. 태훈아 사과해. 태훈아 사과해. 사과해. 작년에 이런 식으로 나를 엄청나게 스토킹했던 이제 그 장난자나 했던 애가 있어. 결국은 경찰사로 갔어. 너무 열받고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왜냐면 걔가 그 당시 이제 내가 뭐 여자친구도 있고 그랬는데 음... 여자친구 어때요? 여자친구랑 좋았어요? 어? 뭐 1박 2일로 뭐 이번에 어디 갔던데?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아주 그 좀 음흉하게 그런 식으로 성희롱도 아닌데 이게 마치 굉장히 기분 더럽게 막 차라리 뭐 주변 사람 욕을 하거나 부모 욕을 하면은 그럴 수 있다고 쳐. 그게 아니라 굉장히 음흉하게 그렇게 얘기해 놨더라고요. 근데 다 녹음도 해놨었고 수사관 앞에서 내가 이제 다 들려주고 했었어. 근데 결국은 그때는 이제 스토킹법이 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여서 그냥 단순한 장난 전화라고 치부가 한 거야. 그때 수사관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 근데 윤태윤씨가 이거를 번호를 차단하시면은 안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수사관님 이게 문자도 계속 오고 전화도 계속 오는데 전화가 지금 700통이 넘어가는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얘한테 전화 온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다. 그러면은 수신 거부 해놓은 걸 안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 어떻게 안 보겠어요. 저도 얘가 이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자꾸 신경 쓰이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번호 한번 줘보세요. 네 여기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관 누구누구입니다. 땡땡땡입니다. 수사관 누굽니다. 윤태윤씨한테 자꾸 장난 전화하시고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왜 자꾸 하시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아 뭐 그 사람이 저한테 먼저 패드립을 했어요. 저랑 같이 뭐 욕하고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라고 하는 거야. 저기 그거는 본인도 같이 욕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따로 접수를 하시면 되지 이렇게 사람 한 명을 끝까지 괴롭히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끊었어. 끊고 났는데 그러고 나서 집에 왔는데 왜 자기 신고했냐고 계속 장난 전화 더 하더라고 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그때 그거 다 지워버렸거든 그냥 그 이후로 재수 없어가지고 미쳐 나는 진짜 그러니까 내가 이게 과민반응이 절대 아닌 게 근데 그건 알아요. 내가 뭐 완벽하게 행복하게 방송할 순 없다는 거 알아요.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있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직업이라면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뒤따라오는 빈진호 노래 가사에도 있잖아 그냥 진짜 그냥 뒤따라오는 그거야 그래서 난 그거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하지 말라면 안 해야지 이제는 어? 하지 말라면 안 해야지 응? 하지 말라면 안 해야지 하지 말라면 안 해야지 내가 좀 들려줄게요 내가 좀 들려줄게요 이거 봐 지금 방송 보고 있다가 내가 얘 지금 얘기하니까 10일만에 사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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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제는 방송 보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네 부모 욕한 거 그 정도 수위가 아닌데요 경찰서 가서 욕설하신 거 같이 들어보고 삼자대면 하시죠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니한테 무슨 욕을 하고 니네 부모를 죽이건 살리건 어? 니네 부모를 뜯어먹는다는 욕을 하건 무슨 개상욕을 하건 너랑 나는 연결이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이고 니가 나한테 먼저 전화를 해갖고 장난전화를 했잖아 장난전화 오면 내가 항상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장난전화 하지마 응 항상 하는 애들이 패턴이 한 두 가지 정도가 돼요 전화해가지고 아 뭐 저거 김석현 아니에요? 뭐 이러면 한숨 푹 쉬어요 하.. 너무 많이 보던 패턴이라서 아 그쵸? 고태형 맞아 고태형인데 좀 미안한데 야 좀 장난전화 하지 말아라 형이 얼마나 피곤한 줄 아니? 너는 한 명이겠지만 형은 수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장난전화가 와 아침이고 낮이고 내 생활 패턴이랑 전혀 관련 없이 친구들이랑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주위에서 막 떠들고 있고 낄낄거리면서 나한테 장난전화 스피커폰으로 연결해가지고 이런거 나 진짜 죽겠다 정말 하소연을 해 내가 어.. 하지 말아달라고 이미 그때부터 난 그냥 저 피해자야 피해자고 내가 약자야 야 번호 좀 지워주고 좀 부탁 좀 할게 얘기를 해 아 예 죄송합니다 형님 내 방송 건승하십시오 방송 흥하세요 형님 팬입니다 이거 자체가 너무 싫은거지 나는 음 내가 번호를 얘네들한테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어디서 내 번호를 알아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장난전화라는게 그거 아니야 근데 더 빡치는게 뭐냐면은 장난전화를 해 코트형 아니에요? 노래하는 코트 아니에요? 옆에서 막 낄낄거리고 막 웃고 있어 그 딱 그 10대 후반에서 20대 그냥 딱 언저리 그 새끼들의 그 특유의 그 톤과 목소리 그니까 내가 그래서 그 세대들을 진짜 싫어해 죽이고 싶어 어.. 근데 전화해갖고 막 이렇게 아 이거 코트형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한숨도 푹 쉬지 아 야.. 형 코트형 맞는데 장난전화 하지 말아라 장난전화 아닌데요? 10중 8구가 장난전화가 아니래 자기가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장난전화가 한게 아니라는 거야 성립이 안된다는 거야 니.. 난.. 나는 너를 아니까 나는 노래하는 코트를 화면상으로 보고 내가 봤던 사람이니까 장난전화를 해갖고 그렇게 얘기를 해 야.. 이게 어떻게 장난전화가 아니니 너 나 알아? 내가 너한테 번호 알려졌니? 난 너를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어? 불특정 다수한테 어? 랜덤한 시간대에 전화가 와가지고 어? 신혼미상에 누군가가 나한테 전화와가지고 나 코트 맞냐고 하면 좀.. 기분 나쁘지 않겠니? 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번호를 알려준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장난전화야 내가 너를 모르잖니? 설명을 해줘 아이 그래도 장난전화 아닌데요 저 팬이라서 전화한건데요? 저도 이비가 노래를 정말 잘 듣고 있어서 그래서 전화한건데요? 저 유튜브 너무 잘 보고서 전화한건데요? 미치는 거야 어.. 미치지.. 돌아버린다니까 진짜로 이걸 항상 동반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쳐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한 번 화가 터지면은 패드립이고 뭐고 다 날라가는 거야 어? 제발 죽어버려라 이 개병신새끼 하면서 토크원에서 하는거 그 이상으로 음.. 모든 분노와 증오를 쏟아내는 거야 그 대상한테 어.. 아.. 시발.. 왜 전화 한 번 한거 같다고 왜 이렇게 과민반응이야? 미치는 거지 나는 어.. 그런거에요 근데 지금 지가 잘했다고 나한테 얘기하는거 봐요 나한테 문자로 계속 난 이 사람 번호 차단했는데 찢어 죽이니 뭐니 심한 말 하셨으면 사과하셔야죠 장난 문자 아닙니다 저 32살입니다 그때 전화 걸자마자 입에도 담지 못할 욕설 하셨습니다 사과하고 끝내셔죠 끝내셔야죠 끝내시죠 하하하하 음? 본인 잘못한거 쏙 빼놓고 방송에 시청자들 가스라이트 하는거 좋으십니까? 그러니까 얘네 논리가 이거야 장난 전화하는 애들의 논리 32살 쳐먹고 장난 전화 쳐해가지고 나는 그.. 니한테 난.. 난.. 별별 욕을 다 해도 어? 내가 니한테 왜 사과를 내야 돼? 어? 하지 말라면 안해야지 사람이 언제나 성.. 그.. 그때 그 감정이나 기분 같은게 일정할 수가 없잖아요 예민할 때도 있고 너무.. 그러니까 얘는 모르는거야 자기는 그냥 나는 1인.. 나 개인만으로 그냥 코트한테 1대1로 전화한건데 왜 내가 기존에 코트 건들고 코트 기분 나쁘게 했던 사람들 때문에 왜 내가 뒤집어 써야돼? 니가 무슨 욕을 쳐먹었건 내 번호를 알랐다고 할지언정 거기다 전화 거는거 자체가 그게 장난 전화인거야 뭘 못 알아먹는거야 얘는 지금 어? 언제나 뭐.. 양반처럼 이렇게.. 아유..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죄송한데요.. 하지 말아 주세요.. 네.. 죄송한데요.. 저 노량코트인데요.. 번호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젠틀하게 하면은 전나저나 안하는 줄 알아? 더 사람 병신으로 보고 우습게 보고 더 전화해 내가 하다 하다 뻗쳐가지고 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저한테 지금 번호 차단된게 100개가 넘어요 여러분들 예.. 자기는 욕을 먹었기 때문에 한거라 이말이야 아니 근데 나이 처먹고 장난 전하는 새끼들한테 욕하는게 그게 욕하면 안되는건가요? 개인 쌍방이고 내가 욕하면 그 새끼도 욕할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요.. 욕하면 안되나요? 예.. 너무 불쾌해서 저도 패드립하고 막 찢어 죽이니 어쩌니 입에 담지도 못할 정말 상스러운 말 다 쏟아내는 거예요.. 쌓이니까 나도.. 사람이 분노를 표출 안하고 계속 안에 담아놓으면 그게 병 걸립니다.. 예.. 얘한테 전화해보라고요? 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이 순간에도 방송을 보고 있다는 것도 난 너무 소름돋아.. 웬만한 그런 스토커들은 다 정리가 됐어요.. 모르겠어요.. 뭐 때문인지 어떤 심격.. 심적 변화가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메일로.. 그리고 내가 이제 예전에 DC인사이드 활동하던 그런.. 예전에 썼던 그런 글들.. 바이크 갤러리 썼던 글들에다가 댓글로 죽이니 살리니 어쩌니 하면서 부모욕까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달아놓은 거.. 그 지랄 안 하더라고 이제.. 그래갖고.. 좀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장난.. 전화로 인해서 또 이렇게.. 됐어요.. 이런 걸로 방송 시간 잡아먹는 것도 너무나도 화가 나고 예.. 근데 지가 잘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나 너무 열받네요.. 마동석 태국 출장 갔는데 어쩌고 저쩌고 태훈아 사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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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진짜 무섭다.. 음..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장난.. 그.. 오랜 시간.. 몇 개월 동안.. 액.. 예.. 했던 사람으로서 많이도 했네.. 문자뿐만 아니라 2월달부터 했네요 이 사람 사과해라 했던 거는 3월부터고 2월달부터 전화했었구만 음.. 삐수리 이후 음성사상으로 연결해.. 흫 진짜 싫다.. 인간이 싫다.. 진짜.. 인류애를 잃어버린다.. 질려버려 아주 그냥.. 하.. 심한 새끼들.. 내가 가스라이팅 했대.. 하.. 하.. 네.. 저.. 웬만하면 이런.. 저도 이런 건 막.. 내.. 그.. 하소연 하면서 얼굴이 막 뜨거워지지 않는 사람인데 얼마나 열받았나.. 지금 뭐.. 얼굴이 뜨거워지네.. 여기가 막 존나 열받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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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근데.. 또..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이런 모습 보면서 뭐.. 방송한지 좀 오래됐고 나름대로 뭐.. 시청자 수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뒤따라오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자꾸 오버하고 시발.. 시청자들 앞에서 이렇게 감정의 어서에 나이 처먹고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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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흠.. 안 당해보면 몰라.. 당해봐야.. 야.. 알아.. 당해보면 이게 진짜 정신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예.. 흠.. 겪어봐야 알아.. 인간은 진짜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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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붙은 영상은 구매했는데 아이 ledge지를 하고 ientsIC의 지구 besteht 흠.. 넘어갑시다.. 넘어가요.. 흠.. 흠.. 망신에 얼음물 좀 줘 고소도 지치겠다 음 괜찮았는데 뭐 길게 보면은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스트레스가 극도로 올라오면은 그래 지금 이 시간은 내 인생에서 아주 그냥 조각같은 시간이야 인생의 하나에 정말 아주 조그만 정말 먼지같은 시간 아주 그냥 파편같은 일들이야 좋은 일들 많을 거야 앞으로 행복할 때도 많잖아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자 부정적인 에너지에 잡아먹히지 말자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좀 이렇게 하려고 해요 길게 보면은 저도 나이들 이제 먹었는데 이스님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제 인생에 아주 조각같은 조그만 사건들 보니까 어떠세요? 쉽지 않아 보이죠? 누가 나더러 앉아서 그냥 입하고 털면서 그냥 돈 벌어제끼고 그렇게 쉬운 삶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면 젖같다는 거 많이 느끼실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 더! 타이는 지옥이다 정말 환멸나는 세상 그래서 내가 오토바이랑 잘 맞나봐요 헬멧 쓰고 그냥 도로 위를 그냥 다니면서 누구랑 안 엮여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다 같이 행복하면은 이럴 일이 없죠 내가 행복한데 왜 남을 굳이 불쾌하게 만들고 왜 남한테 굳이 그렇게 하겠어요 피해를 주겠어요 내가 행복하면은 그런 짓을 안 하는 건데 불행하니까 그런 거예요 공개의 흐름대로 내가 불행하니까 나는 이렇게 불행하고 족병신인데 저 새끼는 행복해 보이네 아이씨 존나 무너뜨리고 싶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컨텐츠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열이 잘 안 식어갖고 냉수 좀 먹고 쌈베 한 대 쓱 피고 그러고 할 거예요 그래도 이런 병신 하류 새끼들이 나 괴롭히고 이런 쥐같 쥐 새끼들이 깎아내리려고 아무리 바람간 노력을 해도 길게 보면 인생이라는 게 이 새끼들보단 내가 살면서 웃는 일은 더 많을 거예요 예 그거 하나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 우유 5 후 3 5 음 shower 5 고맙습니다 팬가입이나 하신지 그럼 좀 풍선 좀 쏘시죠 아 근데 예 쏘시죠 근데 나를 불쌍하게 보진 마세요 전 그게 더 열받아요 하하하하 먹었다? 가엾게 여기지 마세요 아니 찐팬들은 가엾게 여기지 나는 우리 코트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저런 일들을 자꾸 휘말리고 이런 거 보면 짠해 보이죠 팬가입 고맙습니다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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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제 장난전화 계속하는 새끼들은 이제 스토커법으로 조져버려야겠다 상놈의 새끼들 괜찮은 법이네 그 법 몰랐던걸 또 알아가네 아무튼 좀 아이고 생다코트 고맙다 못 뵐게 너무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